달고나 먹어볼까 오징어 게임의 모양을 찍어서 달고나뽑기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보았지 음파이비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오징어 게임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늘어 주세요 와우, 대박인데요? 김치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오오! 대단한데 여보? 다 뚫려있어! 적 희산은 살려야 하거든 내가 역시!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게임의 달고나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모 먼저! 치즈볼 안에가 너무 잘 만들어졌네 떡! 맛있다! 오! 잘만들었는데?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 라이트하러도 해볼게요 와 이게 한번밖에 안되는구나 소스 이거 좀 호불호 있을 수 있거든요 소리 잘 들으세요 하하.. 잠깐만 아잇! 해볼게요 어.. 혀가 아프네 어? 마지막 우산!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얘는 근데 좀 어려운데? 얘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! 한 번! 어렵다 난 얘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? 이게 우산? 되게 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요? 크리미한 느낌?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다르네 별은 좀 딱딱했거든요? 별은 좀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? 아..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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